안동시가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에 이어 지역을 찾는 개별 관광객에게도 숙박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. 안동시 이외에 주소를 둔 개별 관광객이 안동시내 지정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경우 숙박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4만 원, 7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3만 원,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. 숙박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를 안동시에 제출하고 숙박 후 업소의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한 차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정 숙박업소는 옥정동 미지한옥, 태화동 잔잔하루, 서우제 등 17곳으로 안동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